자 탐방 리포트 코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s 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은 시간이 12분 13분 되니까 세 종목 딱 세 종목만 3분 4분씩만 하면은 딱 맞겠네요. 자 첫 번째 기업 가겠습니다. 아까 비츠로테크 얘기하셨는데 자회사인 비츠로셀. 비츠로셀하고 테크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네 자회사입니다. 비츠로테크가 모회사고 비츠로셀은 자회사. 그랬나? 네. 왜 이렇게 낯설지. 비츠로 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어제 여의도 IR을 하시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비츠로라는 게 빛으로. 빛이 빠르게. 비츠. 세상에 빠르게 빛으로 셀 배터리. 리튬 1차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1차전지 쪽에서는 국내에서 한 85%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세프트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트레디온 회사가 이 3개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보면 거의 가독적, 독가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전지와 2차전지의 차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충전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수 없지만 대신에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저장 공간이 더 클 수 있는. 실제로 쓰이는 공간들이 대부분 상업용이거나 특히 군수용 쪽으로 많이 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전기나 이쪽에는 아니면 특수, 가스. 스마트 그리드 쪽에 이쪽에 외출 비중이 꽤 많은데 스마트 그리드라 하면 가스나 수소나 전기 쪽에 이걸 개척기 쪽에 계속 조절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리튬 1차전지 쪽에서는 계속 성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IRS도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매출이 1,400억이 나왔는데 이미 상반기만으로도 거의 800억 가까이 지금 준비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오히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작년보다 매출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물론 가이던스는 없지만 최근에 1차전지나 전천의 2차전지 쪽도 이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21년도에 메이크 센스라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나노 소재 기술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실제로 이런 양극제 관련 CNT 도전제까지 준비를 리사이클링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실 큰 그림은 굉장히 조금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단정은 리튬 1차전지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실제로 다른 진입 장병은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3개의 회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실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차전지 관련 리튬 리사이클링 쪽의 시장을 하나 둘씩 잡아간다고 하게 되면 선정성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또 여기 장승국 대표 맞습니다. 맞죠? 저한테 번호가 있네요. 이게 익숙하긴 하더라 내용은 좀 그렇고 하여튼 최근에 보면 방산 공격용 무기가 갔다 올 필요 없는 가서 이제 뭔가 자폭 드론이 됐던 꼭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만 미사일이 됐던 그거는 이제 갔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소모잖아요. 네. 1차전지용으로 그래서 많이들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 2차전지 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림은 어? 이쁜데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려나가는 미래 비전은 설득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주가는 어떤가요? 지금. 지금은 최근에 조금 계속 올라왔다가 제가 봤을 때는 1차전지만으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라 리사이클링 관련 이슈는 계속 시장에서 나왔었고 3반기 때 2차전지가 시장을 크게 움직였을 때 비츠로셀도 같이 좀 덩달아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차전지와 2차전지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비츠로셀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요즘 보면 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엘러 머스크가 하는 도조도 슈퍼 컴퓨팅도 그렇지만 이 뇌 속에 칩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네. 뇌로모... 도조? 어? 아니야. 도조는 아니고. 도조는 아니고. 도조는 아니고. 도조는 아니고. 여기다 넣을 수 없고. 뇌 속에 칩 이식하는 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 뉴로모픽 쪽인데 여기도 분명히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소형이지만. 안 그랬는가? 전기 전자 전자. 네. 그렇죠. 아니면 인체에 뭐를 해가지고 어떤 전기적인 것들을 하든지 그런 쪽을 뭐 비츠로셀이 하신다면요. 또 잘 하실 수 있겠는데. 네. 충분히. 기술적은... 혹시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건 뭐 센시이션 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NKMAX입니다. NKMAX. 네. 이게 뭐 한두 달 전에도 한 번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첨생법이죠. 이게 결국에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정안이 최근에 발표 준비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NKMAX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로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난달에도 알차이먼 학회에서도 계속 이제 NKMAX의 NK세포치료제가 부각이 됐던 만큼 제가 부터 꾸준히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8월 달에도 이제 NKMAX의 자회사인 NK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스닥 상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3년 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얘기는 나왔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실제로 알차이먼 환자가 인터뷰를 했었고 실제로 NK바이오텍 같은 혈액검사를 실제로 한 회사인데 그만큼 알차이머의 진단, 물론 이게 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생존기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람을 누군가를 인식을 하는 정도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보호자와 가족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NK바이오텍이 실제 혈액검사를 했고 그만큼 가족들을 알아보게 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인지장애 증상에서요? 네. 그런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NKMAX가 임상 이상이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조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향 뭐 하지 않나요? 네. 중국 쪽도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중국의 수당이라는 회사인가 아무튼 그쪽 그룹과에 관련된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말 좀 들었는데 이것도 네. 수창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명은 저도 모르겠고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NKMAX, NK세포 한때 광고도 좀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상용화, 상업화는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되신가요? 지금 한 인상이 이상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상업화되는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저도 지금 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NKMAX, 주가는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 네. 다 더 남았어요? 6분 남았어요, 6분? 6분은 넥슨게임즈를 할게요. 6분 동안 게임즈 전체적으로 한 번 다투보겠습니다. 다 털어봅시다. 오늘 게임즈가 그래도 시세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피해 거짓이 게임이 좀 어렵나요? 네. 저도 사실 뭐 이쪽 소울 라이크 이쪽 게임은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물론 그래도 피해... 소울 라이크 게임이 뭐예요? 이게 혼자서... 아, 소울 라이크?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게임. 물론 사실 저도 해외에 있는 게임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는 게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거짓이 물론 일본에 있는 프론 서프트웨어, 엘들링이나 이런 게임들이 워낙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했고 그 만큼 사실 그래야 그 회사들은 2천만 장, 3천만 장을 파는데 피해 거짓은 250만 장만 팔면 된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것만 해도 사실 넥슨게임즈나 NC소프트나 펄어비스나 아니면 네오위즈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했었고 작년 말부터 게임 주에 대한 흐름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넥슨게임즈인데 어제부터 퍼스트 딘셴던트, 오픈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피해 거짓이 넥슨인가요? 아니요,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도 어제 신작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건 이따 뒤에 다시. 지금은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니까 퍼스트 딘셴던트도 총 3, FPS 관련 게임인데 어제 오픈 베타 서비스에서 실제로 7만 명에 대한 유저들이 실제로 트래픽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게 예전에 1차 서비스일 때는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안 좋았고 물론 사실 안 좋았다기보다는 기대도 애초에 안 했습니다. 작년 지스타에서도 제가 부산 갔을 때도 넥슨게임즈의 퍼스트 딘셴던트는 사실 감심보다는 오히려 피해 거짓이 훨씬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루아카이브도 중국 시장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상황이었고 3분기에 대한 컨셉보다는 훨씬 못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넥슨게임즈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퍼스트 딘셴던트인데 저게 아마 4분기에 지금 신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픽은 굉장히 이쁜데 사실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해외에는 카운터 스트라이커나 관련된 게임들이 워낙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넥슨게임즈도 실패하고 피해 거짓은 아직까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컨셉게임들이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진입장면을 쉽게 못 넘은 상황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게임즈들, 업체들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물론 어제부터 보니까 여러 증권사 리포트도 하향 리포트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컨셉 시장에서 더 투자를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 장벽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에들링 같은 경우도 게임즈들 상관을 받았고 네이브 피해 거짓도 장애 상관을 받았는데 물론 비교 자체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게임소프트 회사 자체가 우리랑 규모 자체도 다르고 이제 모바일 시장도 실제로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게임 시장 규모가 290조에서 거의 90조가 모바일 게임인데 그중에서 중국이 40조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규모만 봐도 10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모바일 성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데블 시스터즈가 쿠키런 킹덤이 중국 시장한다고 해서 조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도 쿠키런 같은 게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우리나라가 중국을 가서 블루아카이브도 마찬가지였고 중국 가면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가 올랐는데 확실히 두들겨 보니까 역시 중국에는 진입 장벽이 이제는 더 이상 텐센트 게임즈나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워낙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 모바일 게임에서는 중국이 쉽지 않다. 그럼 결국에 희망이 콘솔 게임 시장인데 국미랑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 크랙프트의 칼리스토 폴터콜 실패했죠. 그리고 네오지를 사실 제기대를 했는데 피해 거짓은 물론 일주일, 일주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 다음 달에 나올 NC소프트의 수련 리포트 생각보다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아마존 게임즈가 유통사가 있긴 하나 물론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희망은 퍼라비스의 붉은 사막 그게 내년 6월달, 5월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추정국의 난세군요. 게임업계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임 섹터지 않을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고만고만한 게임들이라서 사용자들, 유저들, 게이머들한테 관심을 많이 못 받는다. 그렇죠. 이게 최초에 위메이드가 새로운 P2E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생기면서 이게 대박이 날 줄 알았더니 이게 애초에 바뀌는 상태에서 위메이드가 여기서 당장에 부상은 그럴싸했는데 이게 어딘가에 조금 막혔죠. 그러니까 넷마블이나 이렇게 준비했던 회사들이 P2E 사업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이걸 다시 되돌리기도 뭐하고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은 게임하면서 돈 번다로 좋았는데 이게 이제 뭐 아시안게임에 지금 이 게임이 들어가 있나요? 아, e스포츠. e스포츠에. 이게 롤 게임, 롤이라고 해서요. 아시안게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올림픽인지 아시안게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올림픽에는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28년인가? 아시안게임에는 바둑은 들어가 있던데. 네. 아마 프랑스에서 하니까 파리에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롤이라는 게임인구나. 나중에 한번 좀 파악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종목이고요. 비츠로셀, NKMX,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 이렇게 새 미역. 잘 들었습니다. 탐방 리포트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피비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